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개세만내라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루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구부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루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모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적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루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이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순두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기도로 깨어 있읍시다 예수님의 기도 집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영적 롤 모델입니다 영적 롤 모델 롤 모델이 누군가에 따라서 제대로 인도를 받느냐 성장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다 달라지죠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최고의 영적 모델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셨는지 우리와 똑같이 식사 안 하면 배가 고프고 일을 많이 하면 피곤하고 똑같이 100% 인간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신앙 생활을 하셨는지 그것을 다 예수님이 보여주었어요 세밀하게 사복음서에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성경적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가 100%를 못해도 그래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흉내라도 내면 성경적 신앙 생활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적 신앙 생활을 해야 영적 변화가 와요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신앙이 자꾸 자랍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의 최고의 길이지요 예수님께서 영적 생활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예수님의 사역은 전부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를 마무리해서요 공생 사역을 딱 시작하시는데 30초에 딱 되는 그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딱 30초에 될 때 그때 딱 시작하는데 시작할 때 먼저 40일 검식 기도로 광야에 가서 40일 검식 기도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역하시면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었어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십자가 지신 십자가 상 위에서도 달려있는 그때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부활 성천을 하시면서 남기신 말씀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도 뭐요? 기도 집중해라 그 말이죠 막연하게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으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래서 120명 제자들이 마가다르빵에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자리 이미림에 다같이 마가다르빵에 모였는데 최초로 삼위 하나님 성삼위 성령 하나님이 최초로 이 땅에 임하시는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그렇게 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 모인 백이시면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현장을 나갑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겁이 나서 숨어서 마가다르빵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겁이 없어져 담대하게 스스로 풀은 그 콩이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리소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조상들이 말하던 그 메시야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소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 참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소라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게 제자예요 누굴 만나든지 예수가 그리소다 누굴 만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가 성경적 제자예요 제자 훈련받아 술을 좀 가졌다 의미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누굴 만나도 누굴 만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당대하게 당당하게 말하는 그 취지 아니하냐고 그랬어요 이 영적 흐름 이 영적 흐름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외쳤던 이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요? 기도 집중의 삶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기도하실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기도가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핵심이고 중요한 것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신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해 이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기도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동문의 첫 단락이 뭐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본질적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세상 모든 종교도 기도 있잖아요 다 기도 있습니다 이단들도 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이시이 뭐냐 누구를 향해 기도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합니다 사탄마귀 귀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세상 종교와는 차원이 다르지요 차원이 다르죠 그 결과도 극과 극이지요 그 인생의 결과도 극과 극이지요 언제 아느냐 죽을 때부터 말아요 죽음 앞에서 극과 극으로 사단이 데리고 가느냐 그 영을 천사가 데리고 가느냐 극과 극으로 확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신앙생활의 목표와 방향도 이 기도에 다 담겨져요 기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주에 숨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아멘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천국 지점이잖아요 지점 지점 천국 교회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천국 가서 어색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이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교회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기도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과 교회가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여 조사사 그게 기도예요 특히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영적 호흡이다 그랬어요 호흡 호흡 호흡이 원활하느냐 그러시 못하여 따라서 건강상태가 딱 드러나지요 환자들은 호흡을 잘 못합니다 호흡이 힘듭니다 중환자들은 호흡을 못해가지고 호흡기를 달고 살아요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의 영적 삶이 활력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기도에 달려있어요 기도 기도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기독교라 그럽니다 기독교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기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개세만의 기도라 그렇게 부립니다 이 기도를 마친 후 체포되셨고 십자의 길로 가게 되시는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처절한 인간이 더 이상 당할 수 없는 고통 처절한 죽음의 고통의 길을 가시했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을 힘을 기도를 통해서 감당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팔 하나 잘리고 다리 하나 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이것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게 사람을 양손 양발을 다 못으로 쳐놓고 멀쩡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도 집중하면서 나를 초월했어 나를 초월했어 기도는 나를 초월하는 겁니다 내 능력 초월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무능해요 나는 약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어서 기도할 필요 없는 겁니다 안 합니다 기도 하나님 안 도와줘도 나는 내 힘으로 살아요 영적 최고의 경환이 뭐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 가난하지요 장사해야 되는데 힘든 종일 장사하고 새벽에나 새벽 기도하고 가정예비 매일 드리는데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어머니의 기도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 기도 능력으로 기도의 힘으로 그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구나 나를 초월하는 나를 못하니까 하늘 보좌의 권능을 체험하는 이 기도를 우리 영국의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시기를 짐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입니다 32절 봅니다 그들이 계신 만이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구부와 요원을 데리고 가실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끼어 있으라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하루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개세만의 동선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기도로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보면 중간중간에 그렇게 나오는데 십자가 대속의 연결고리가 뭐냐 계속해서 사역의 연결고리가 기도였어요 사역하시면서 또 기도 사역하시고 또 기도 계속 기도사역 기도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나서 그 다음 그 사이에 다음 사역 그 중간에 또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천이 뭐냐 기도했어요 왜냐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신데 100% 사람이잖아요 100% 하나님이신데 100% 사람이니까 사람의 몸을 가지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이 있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신기질 나잖아요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다가도 조용히 골로 산에 가셔서 밤이 늦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다루고 있는 누가 보면 22장에 보면 습관에 따라 예수님이 기도하는 습관에 따라 개세만의 동산에 오르셨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날만 특별히 올라온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늘 습관에 따라 늘 평상시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드디어 이제 십자가 지거나 내가 기도해야지 가 아니라 습관에 따라 늘 기도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체결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가 습관에 돼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어려움의 문제가 왔는데 저 장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왔는데 저 지사님 저 권사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개인 기도구리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열쇠 가지고 들어가서 혼자서 과함을 지르든지 땡깡을 지기든지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있는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어놨어요 제가 한이 맺혔어요 마음껏 부르지도 싶은데 부르지도 때가 없어서 기도원에 간 기도원이 멀잖아요 왔다 갔다 시간 걸리잖아요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그냥 그냥 교회가 들리지도 않아요 짬보다 계단 밑에 다 바뀌었기 때문에 옆에 사람 들리지도 않아요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큰 문제가 큰 축복으로 바뀌는데 아멘 큰 문제는 큰 인물이에요 틀림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하는 어려움이 큰 의미로 왔다 큰 인물이라니까 큰 응답을 기다리겠다니까 그걸 체험해야 돼요 우리 아들이 청각 진단받아서 우리 단임 목사님 당시 정필토 목사님 신방호가 천마대가 뭔지 아세요 천마대가 아 하나님이 이 가정에 천사를 보내주셨군요 아들이 농인이 됐는데 천사를 보내줬 때 천사를 나 그걸 잊을 수 없어요 이야 목사님 눈에는 천사를 보내준 거구나 큰 응답이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매일 밤 교회에 갔어요 혼자 아무도 없습니다 밤을 세워버리기도 3년을 하루같이 의자에 자면서 그 기도 시작이죠 물론 그전에도 새벽 기도도 하고 그전에도 방언도 하고 그전에도 뭐 오순절 영양받아가 순복은 게 영양많이 받아서 했어요 아무 소리가 없어요 기도면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면 같은 기도가 아니라고 내 재미로 내 즐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 시작이죠 신앙생활은 같은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면 고맙고 안 드리면 말고 그런 기도는 100% 실패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문제 주면 기도 시작하실 바랍니다 기도 구례는 못 가더라도 새벽 기도라도 밤에 혼자라도 나와서 단 한 시간이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게 뭐냐 기도 24 기도 24 기도 24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 세 제자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갔는데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예수님 스스로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표현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독재 인간은 100% 인간인 것 인간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되어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개미가 안되는 개미하고 대화할 수 없어요 인간이 되어야 인간과 대화가 돼요 하나님 인간과 대화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와 성장을 그대로 지닌 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거 우리가 경험하는 거 싹 다 예수님 다 경험했어요 예수님과 통하는 거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 아시기 때문에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로마 시민위원회는 다 했습니다 흉악불들은 주로 살인강도 십자가로 다 죽였습니다 처형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아놓기 전에 십자가에 달기 전에 거의 반죽입니다 어떻게 해주냐 40대 한 대 감안을 매 매가 그 당시에 매가 요시버스 학자의 말에 받칠 여스로 해가지고 다섯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닥마다 50개씩 짐승의 뼈가 다 달려있어요 줄이 짐승의 뼈에 뼈가 달려있어가지고 쫙 때리면 한 번 딱 치면 그냥 매가 아니라 살 껍질이 몸 껍질이 벗겨져 그걸 40대 한 대 감안하면 39대까지 때려요 그러면 온몸이 다 찢어져 온몸이 다 찢어져 버려요 찢어져 버려요 그 실감나게 그린 그 화가들이 그림도 있습니다 온몸이 싹 다 그냥 매가 아니에요 온몸을 다 찢어져 버려요 그렇게 그러면 거의 다 죽었지요 반죽이 너무 십자가 고통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반죽게 만들어서 십자가에 닿니다 그럼 빨리 죽잖아요 그럼 고통이 덜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돈을 줍니다 군인들에게 빨리 좀 죽여달라고 너무 고통스럽게 죽으니까 힘드니까 돈을 주어서 빨리 좀 끝내달라고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 그냥 죽음을 당했다면 모든 죄를 사하겠다고 사시는 죽음이었다고 하면 그 죽음이 그냥 죽었다면 자기 3장 현장에 태어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강박하지 않아요 의심이 많잖아요 그러니 그냥 죽었다 무슨 감동을 받겠어요 다 그래 죽는 거 무슨 감동을 받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죽게 만드는 십자가의 길을 완악한 우리 인간들이 감동받도록 그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그만큼 진홍같이 진홍같이 지홍같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고통스러워 하신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에요 인간이 지은 죄악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더 근본적인 것이 뭐냐 이 죽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일순간 일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버림을 당하는 그 죽음이기 때문에 버림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받는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시적으로 끊어졌다 이 영적 고독감 이게 더 예수님께는 더 큰 고통이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적으로 그 교제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라니까요 이거 끊어졌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느껴야 하는 것이 성경적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기도를 너무 바쁘다고 너무 피곤해서 너무 일이 많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적었구나 기도를 안 했구나 기도를 안 했구나 이걸 느껴져야 해요 기도하지 않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이 없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진단 다시 해야 됩니다 영혼의 호흡이 끊겼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35절 봅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러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 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만 없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개사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절한 십자가 저주와 고통의 잔을 꼭 내가 마셔야 합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길은 없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만 없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내 뜻과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거의 다 종교 기도는 다 내 뜻과 내 목적이지요 종교 기도 거의 서론 놓고 기도하지요 눈에 보이는 게 있다 없어질 거 그건 은약 기도 아니에요 그건 종교 기도입니다 다른 종교들 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기도 내 원대로만 없으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은약 기도예요 예수님께 친히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영적이죠 미안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다 물질 건강 형통 보이는 거잖아요 서론 서론 기도잖아요 영적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예요 내게 막힌 직분 한 영혼을 위한 기도 성교지에 성교사를 위하고 성교 현장을 위한 기도 크게 보면 2, 3, 7, 1, 5천 종족이죠 막연한 기도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하는 기도 교사 같은 경우에 한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는 기도 국제한 경우에 구역 식구들의 이름을 놓고 하는 기도 은약 기도지요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맞는 기도지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세상 종교생활하는 자원은 차원이 다른 응답을 받아요 마태국 6장 3, 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에베스 3장의 입자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뿐이야 더 넘치도록 영적 우선순위 이걸 분명히 하고 기도하는 삶 속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다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라는 시인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것을 향상시키고 동물적인 것을 하감시키는 역할을 한다 영적인 것은 계속해서 상세에서 올라가고 육신적인 것은 계속 하강시킨다 사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에 쉽게 이끌림 받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이 편해요 그게 우리 체질이에요 그게 즐거워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절제하기 위해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이 쉽게 끌리지요 공중의 권세자분자가 지배하는 이 장세기 3장 현장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현장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장세기 3장 현장 뭐예요? 나중심이에요 모든 게 내 자존심입니다 내 나 장세기 6장에 물질이에요 물질 뭐니 뭐니 해도 뭐니 해요 오직 돈입니다 그게 24입니다 24 복음이 24 말로는 하지요 그게 24예요 그리고 11장이 뭐예요? 세상 성공 딱 스타가 되는 거 세상 성공 저게 뭐 24예요 이 세 가지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해요 예수님 이용해요 복음 이용해요 이용당합니까? 하나님이 어리석게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세상 욕심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 소욕 이 두 소욕이 싸웁니다 우리 마음 속에 육신의 소욕을 결정해 따라갈 거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거냐 불신자들은 육신의 소욕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는 성령이 도우셔가지고 성령에 계신 두 싸움 하는 거 싸움 성령의 인도 받으려면 육신의 소욕을 이겨야 돼요 육신의 소욕을 눌러버리면 성령을 인도받아 신앙시야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고 뭐예요? 육신의 소욕을 떠나서 성령의 소욕으로 이기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 성령 인도 받으려고 이걸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은약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777이 은약기도잖아요 393이 은약기도잖아요 여러분이 주신 이 모든 자료에 따라 은약기도 은약기도 은약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은약성취의 삶 영적 성리의 삶을 사는 영계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시험을 이기는 성리의 기도입니다 37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모나 자느냐 너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효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개세문의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구부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운했어요 그래서 34절에 오면 이들에게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했어요 깨어 있어라 말아 깨어 기도해라 이 말이 그리고 이들보다 좀 더 앞에 가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개세문의 동산에 오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죽고 나서 내 삶을 부활한다 이 부활을 말씀 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드리면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똑같이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강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무색하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할 시간에 졸고 있었던 이 제자들 시몬아 자느냐 너가 한 시간도 껴있지 못하겠더냐 예수님 질문에 참 의미가 있죠 갑자기 거의 베드로라 베드로라 하지 않고 베드로야 하지 않고 시몬아 이 시몬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에요 구원 받기 전에 이름이라고 부신자 때 이름이에요 시몬이 이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줬잖아요 예수님이 이름을 그런데 지금 시몬아 너는 아직도 체질이 바뀌지 않았구나 아직도 부신자 상태의 체질이 안 바뀌었구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자들에게 다시 한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었기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때는 변함없이 잠에 빠져요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일시므로 지속입니다 결과적으로 제자들을 깨어서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닥친 시험에 다 무너져버리지요 기도 안 했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붙잡히니까 제자들 그르마 날 살려라 다 도망쳤습니다 가장 크게 소리 지르면서 주를 위해 죽겠다던 이 베드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죠 여기가 나오잖아요 세 번이나 그렇게 부인합니다 결국 깨어있어야 할 시간에 깨어있지 않아야 하니까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지는 거예요 문제사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비참한 결과를 초라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구절해 보면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찬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단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고 허감에 빠지게 만드는 이 어두운 세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주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거기서 이름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여야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고 사단은 틈을 타고 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는 그 틈을 사단마귀가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영계 모든 성도들 강탄의 언약을 붙잡고 24 깨어 기도하는 영적 파수군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25 영혼의 인생 작품을 만드는 시대적 대피적 기념비적 정인들 되시기를 지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한계를 넘으신 예수님 또 깨어 기도하지 않아서 한계에 무너진 제자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왔는데 제자들에게는 한계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뭔가 답답하고 대단일이 없고 무기력한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을 실감나는 체험이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뜨겁게 해야 되는데 왜 그게 안되느냐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나는 왜 저 지사님처럼 저 장노님처럼 힘차게 뜨겁게 활력있게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나는 왜 못하는가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 단체는요 기도를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것도 24, 25, 0은 모든 메시지가 전부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면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되고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 못 알아들으니까 헛소리하는 겁니다 단소리 뭔 용어가 이러면 많아 용어가 아니에요 메시지에요 메시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 21가지 갈천당 1억 2각 하면 끝이요 저는 허가족 기도하고 그러니까 갈부리산 갈부리산 마가다를 보냐고 당연한 비난 절대 쭉 24, 25, 0은 쭉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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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7명대 7여정 7여정부 전부 기도 내용이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 안 하니까 안 부딪히는 거요 성령이 역사를 해야 깨닫게 되는데 못 깨닫게 되는데 최고의 영적 수준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멘 우리 훈련이 그렇습니다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렇게 별칭이 붙었잖아요 최전성기 때 왕이 누군지 아세요?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이 한 분은 만찬에서 간 장교가 여왕께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비결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때 빅토리아 여왕이 아주 심플하게 한마디로 딱 답했습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장교가 그 여왕께서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빙그레 웃으면서 딱 한 번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밤에 잠잘 때까지 단 한 번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깨어있는 동안에는 쉬지 않고 무시로 기도한다는 위터 있는 표현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딱 한 번 합니다 24지요 영계 모든 성도들 하루에 단 한 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 한 번만 하세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보면요 자전거를 타야 된다 타면 3, 40분 한 시간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러닝도 마찬가지고 모두 헬스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서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5분만 하시면 5분만 5분을 하다 보면 30분, 40분 5분 하다가 5분만 하세요 기도 안 되는 분들 한 번만 하세요 하루에 한 번만 하세요 진짜로 한 번만 그러면 그 기도가 점점점점 24로 가게 되세요 일단은 뭐요 아버지 하나님 불을 끌어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루를 인도하시는지 과연 주는 그리소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 아멘 이게 체험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적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기도 집중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하루 하루에 단 한 번 기도 시작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하여 주옵사사 내 능력을 넘어서 내 모든 문제 사건 다 뛰어넘어서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체험이 있기하여 주옵사사 그래서 날마다 예수가 글쇄심을 쉬지 않고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기하여 주옵사사 예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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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nske 그래서 요 예수